네 타자를 과연 방을 낼 수 있을지 비바람이 불어나 뼛속까지 아픈데 난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불꽃 찾아서 결국 그 마지막 한 영을 지키는군요 예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 스윙 참진! 스윙 참진! 스윙 참진! 스윙! 경기 전격! 손승답이 세이브 한동 선두로 올라섰고 지금 아직까지 제가 정상에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완주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손승답 선수가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승리 꼭 지켜준다고 내 맘 불꽃도 굴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당당히 선다 나는 돌멩이 일지고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넥센 형은 이제 선수는 이제 안전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고 더 겸손하고 또 넥센 형의 여러 주 선수로서 모금이 되는 그런 선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 한줌의 흙이 돼도 이제는 무사발루입니다 이제 넥센이 믿을 수 있는 투수는 1번 손승낙뿐입니다 원아웃 손승낙이 올라와서 아웃카우트 2개 평강천점 아래입니다 무사발루의 위기를 넘기는 넥센 현호스 승리를 거로잡고는 손승낙입니다 나만 꾸는 돌멩이 달려라 돌멩이 날아라 돌멩이 굴러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줌의 흙이 돋아져 한줌의 흙이 돋아져서 나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아마 눈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distractions 하얀 ministre 한글자막 by 한효정